음... 안에 투시해 봐 하차 안나 유스 아유 여기야! 여기가 여자화장실이야 여기가 여자화장실이야 여기가 여자화장실이야 투시해서 하라냈어 하하하하 남자화장실 투시해 볼까? 나 별로 남자화장실 투시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여기를 이 아줌마들을 조용한 장소로 만들면 되겠죠? 이 아줌마들을 쫓아내면 되겠지? 그죠? 이 아줌마들을 이 아줌마들을 아 주위를 끌면 안되는구나 아 일단 화장실로 들어가자 런던 알았어 투시 안할게 투시 안할게 알았어 야 나가지마 투시 안할게 나가지마요 투시하지 않을게요 네 들어갔어 야 변기 위에 저 어? 쿠션이 깔려있네 앉았어 앉았어 뭘 역할을 투시에 잠깐만 요거 끝나고 이벤트 끝나고 투시할게 아 미안해요 장난이였어요 투시하면 안돼 자 여러분 추천 추천 버튼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 아직 안 누르신 분 추천 부탁드려요 뭐야 뭔가 해야돼? 뭐 안 움직이는데? 아 오케이 내가 눌러야 야 야 떨어뜨렸어 아 야 더러운 화장실 바닥에 아 아 나 같으면 저 수청 버린다 정말 에이든 에이든 준비됐어? 위층에 있는 방 중에 큰 그림 있는 방이 있을거야 그 그림 뒤에 금고가 있어 그 안에 우리가 찾는 문서가 들어 있지 근데 경비랑 하나라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알았지 이 영원 캐릭터가 에이든인가 봐요 자 가봅시다 위로 올라가야겠지 어 위로 안 올라가시는데 설마 문으로 다녀야되나 위로 아래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구나 자 일단 위층으로 커다란 그림이 있는 방이라고 했어 자 옆집알마씨님 나가셨네 옆집알마씨님 왜 나갔어 여기는 카메라실이고 여기는 아닌거 같애 옆집알마씨님 반가워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안나갔어유 그런거였어유 자 여러분 즐겨찾기 추천 아 어지러워 이거 뭐야 이거 자 이반인거 같애 왜 나가유 야 야 쉐이크에 초성화가 있는 여기가 맞을거야 자 거울에 아무것도 안 비춰 난 유령이니까 여기서 뭘 찾으란 말이야 어 여기야 여기야 아 초성화를 떼야돼? 자 초성화를 뗄게요 우차 땡겨서 아 이렇게 야 야야야야야 야 분명 어딘가에 스위치가 있을거야 그림으로 움직이는 그걸 찾아봐 아이든 얘가 이거 능력을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건 아닌가봐 왠지 책상 밑 이런데 있을거 같지 않아요? 아 여기 뭔가 있다 이렇게 당겨서 스포샤 오 야 금비빈 봤어 오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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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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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버려 간다 간다 생각을 해보자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거야 저쪽으로 가볼까? 카메라 하는 애를 해치워야겠다 얘를 담가 여기가 맞을거야 뿌시 경비부터 야 이거 어렵다 축구보고있죠 이놈 축구보고 있어 요거를 고장냈어 좋아 지금이야 지금이야 고장내고 진짜 지금이야 됐어 정지시켰어 그 카메라를 정지시켰죠 카메라 딱 정지시켜서 버튼을 눌러서 옆집 알마씨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다시갑시다 둥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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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는 화면이 정지된거 모르고 정지화면만 보고 있겠지 이제 가자고 이제 가자고 아까 그 경비 나갔지? 밑바닥에도 뭔가 있는데 뭐지? 뭐야 새로운 보너스 뭐야 왜 갑자기 보너스야 이건 땡겨야되나봐 까 됐어 열렸다 열렸다 이제 큰 거로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야 뭘 다 시켜 어디 있어 이게 방향에 가리키는게 그건가봐요 미션을 위해 이동해야 될 곳인가봐 야 어지러워 어지러워 시간은 별로 없대 장난칠때가 아니구나 문서 우리 앨런양이 오래 못버티겠대 자 이제 문서를 봐 코필린다 오 야 무서워 무서워 어 무서워 어 무서워 눈 아 길게 누르는거구나 길게 눌러야 되는구나 아 잘못눌렀어 오 야야 무서워 무서워 아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 앨런 앨런 페이지 왜그래 아 무서워 무서워 야 정신병자 같애 야 어 어 어 어 어 야 완전 무서워 야 이거 능력을 아 너무 불쌍해 아 너무 불쌍해 아 너무 불쌍해 아 너무 불쌍해 아 제꺼 얘 보니까 인셉션 보고싶어 영화 인셉션 뭐야 일어나 힘을 내 앨런 페이지 야 완전 예뻐 아 반하겠어 아 완전 예뻐 굿 락 굿 락 굿 락 대도 않는 영어 쓰다가 주인공한테 걸려서 댄통 터지는 테이크 말이에요 자 코피를 씻자 아 박지선 나오미 오나미 아니야? 아 오나미 박지선이나 오나미 왜 난 박지선 좋던데 정주리 그랜라가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 완전 불쌍해 어떡해 아 불쌍해 죽겠어 아 너무 나 예쁜 애가 예쁜 애가 힘들어하는거 보면 너무 너무 내가 힘들어요 예 그랜라가님 왜요 왜 왜 탄성을 지르세요 와우 그레이트 완전 힘들어 등짝을 보자 등짝을 보자 등짝을 보자 등짝을 보자 GTA 조선 등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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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생총을 얻었어요 이런 젠장 무슨 게임이 이렇게 더러워 등짝을 보자 자 안 돼 우리 앨런 페이지한테 그런거 시키지마 자 비누짜옹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추천 버튼 한번씩 누질러주세요 건드리지마요 건드리지마요 너무 힘들어 이제 가고싶어요 이제 가고싶어요 알아서 그래 나가자 역시 예쁜애들은 성격이 더럽다니깐 GTA 경성 완전 쩔지 근데 난 조선이 더 재밌는거 같애요 자 대사관 파티? 파티 갔다왔지 대사관인가 이번에 깔끔한 일처리 트로피를 얻었대 깔끔한 일처리 트로피를 얻었대 재밌네 야 비욘드스 대박이다 그래픽은 좀 난리지만 라워보다 현실적인 그래픽은 아닌거 같애 야 많이 컸어 저기 잘 모르겠어요 안 가는게 나을지도 몰라요 조디 몇둘 동안 졸랐었잖니 이제 와서 가기 싫다고? 전 모르는 사람들 뿐이잖아요 모두들 저를 싫어할지도 몰라요 게다가 이 드레스 이 드레스도 안 이쁘고 완전 이쁜데? 완전 이쁜데? 대박 이쁜데? 자 분명히 다들 널 좋아할거에요 재미있게 놀다올거라 새 친구도 만나고 말이야 똥파리입니다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똥파리입니다님 반가워요 반가워요 자 뭐 나가야되나봐 이런것까지 내가 다 조종해야돼 이거 아 선물도 잊지 말고 챙겨가야지 어서 샘물도 줬어 포가 쓴 시집이란다 50년에 다 된 아주 희귀한 책이지 분명 그 책들을 좋아할꺼야 걱정마라 다 괜찮을꺼야 다하씨에 데리러오마 재미있게 놀아라 뭔가 이 아저씨가 뭐 박사 뭐 총책임자 같죠? 뭐 주근깨 주근깨도 너무 예뻐 안녕 조디 어서 들어오거라 커스틴 오고있니? 엄마가 봐야돼 들어오렴 조디 말이 너무 많군요 아줌마가 야 얘는 훨씬 더 성숙한데 하나도 안 예뻐 뭐야 뭐야 시집에 시집에 시자도 모를거같은 이상한 여자애가 내 물건을 훔쳐갔어 자 따라가 너무 말랐어 근데 얘 얘들아 얘는 조디야 우리 엄마랑 같이 4번 부서에 있어 아 자기 연구소 집 그거구나 딸내미 집 딸내미구나 얘가 야 얘들 그 나무로 나무로 창문 맞고 술 마시려고 해 드릴 난 드릴 설치해야되는데 드릴 어딨지? 야 얘들아 드릴 가방 어딨어? 야 창문 막지마 드릴 가방 드릴 설치부터 해야돼 드릴 어딨지? 드릴 어딨어? 락픽으로 해야되나? 냉장고에 드릴 설치해야돼? 자 우리 페이데이에서 좀 벗어납시다 페이데이인줄 알았어요 음료수도 있고 어디로 가야되지? 난 뭘 해야되지? 에이덴도 안 돼 음 음악이 어딨더라? 아니에요 미국에 이게 좋은 집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집입니다 이게 이게 한국에서 보면 좋은 집인데 미국에서는 그냥 보통 집이에요 일단 쟤들 술 마시는데 가보자 뭐지? 뭘 가져오는거지? 얘들 약하는거 같은데? 아 술이구나 왠지 전흥역수다 애들하고 사고날거 같죠? 안돼 한잔하면 안돼 아니 됐어 난 술 안마시니까 얘들 뭔데? 맥주 세네잔 마시면 세상이 완전 다르게 보인대 어? 얼마나 술을 못마시는거야 맥주 한박스 먹여도 세상은 그대로 둔대 어? 자 여러분 추천 버튼 한 번씩 안 누르신 분 부탁 야 춤추고 있어 같이 춤추자 우리 앉아 앉아 그래 나같이 정숙한 여자는 춤출 수 없어 집정남이 왔어요 짐승같이 생겼군 보지마 보지마 안녕 난 메이시야 조디 맞지? 학교에서 한번도 본적 없는거 같은데 기지에서 수업은 안들어? 보류 싫어 난 다른 프로그램을 들어 선생님도 따로 있고 그렇겠지 봤었으면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었을테니까 그럼 커스티네 엄마랑 같이 일하는거야? 보류 말걸지 않겠어요 완전 이뻐 딴 남자랑 말하는 꼴로 내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보류할 수 밖에 없었어요 난 2년 전에 여기로 이사오기 전까지 런달에서 살았어 너는 저나 어디에서 살았지? 거짓말해 뉴욕에서 살았어 이야 뉴욕 좋지 한번 갔었는데 완전 뼘 같다니까 취미는 없어? 심심할때는 뭐해? 난 시간날 때마다 서핑도 하고 친구들이랑 밴드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넌 관심있는거 있어? 너 빼고 다 관심있어 이놈아 너 빼고 다 관심있다고 이놈아 딱히 별로 하는건 없어 책만 많이 읽지 재미없지? 혹시 뭐 좀 물어봐도 돼? 왜 4번 부서에 있는거야? 회피 그건 얘기하지 않는게 좋겠어 아 미안 난 정말 바보야 기분 나쁘게 했으면 미안해 괜찮아 느린음악이네 같이 춤출래? 당연히 거절이지 이놈아 아니 난 어떻게 추는지 몰라 알아도 너 따위랑 추지 않겠어 사실은 나도 잘 몰라 그러니까 이 자식 포기를 모르는 놈이거든 야 뭐야 나 거절했는데 왜 나가 박아사리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나 거절했어 나 이런 짐승같은 놈이 춤추기 싫어 안돼 안돼 야 안돼 그 두른팔 빼지 못하겠어? 뭐야 이거 기울여야돼? 기울여야돼? 야 이거 조종법이 특이한데? 아 야 패드 기울여야돼요 왜 기울여 야 이거 패드 이게 뒷동문도 있구나 분명히 평소에도 많이 들었겠지만 너 정말 예쁘다 알아? 거리감 몰라 고맙네 넌 다른 여자들과 달라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게 있어 미비에서 입냄새난다 이 더러운 놈아 거리감 무조건 기울여 거리감 하지만 널 날 몰라서 그래 어 야 죽여버릴거야 손이동 이 더러운 놈 잠깐만 이 자식 뭐? 수작이 왜이래 이거 야 수작 안돼 앨런페이지 안돼 안돼 야 뭐하래 왜 나 뽀뽀 누른적 없는 예 예 안돼 앨런페이지 안돼요 틴포님 반갑습니다 야 나 뽀뽀한 적 없어 안돼 내가 잘못 눌렀어요? 내가 키스 눌렀어요? 아 틀렸네 완전 빨간의 초리님 반갑습니다 아 안돼 나의 입술을 이 더러운 놈 오픈744님 반갑습니다 야 완전 얘 홍갔어 아 완전 귀엽다 헤드라이트랑 조지의 슈퍼메가 초능력을 좀 구매해보는게 어떨까 뭐야 야 얘들 능력을 알고있나봐 이런거 알면 바로 떠나겠죠 능력없음 거절 거절 싫어 싫어 난 보여줄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내가 말했잖아 전부 개소리라니까 그래 좋아 얘들아 이제 좀 맛있는 케이크를 먹을 때가 됐어 게다가 가장 중요한 내 생일선물을 열어볼 때가 됐다고 야 쟤 쟤 싸가지 생일인가봐 야 내 시집보고 욕치는거 아냐 저거 자 여러분 즐겨찾기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보시고요 즐겨찾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려요 내 시집을 열어볼 생각이야 그건 뭐야 오래된 책 오래된 책이네 냄새가 지독한데 그거 진짜 희귀한 에드걸 럼프의 시모음집이야 그리고 누구야? 뭐? 너희 아버지의 사회에서 구입한다고? 야 저거 돈 엄청 비쌀텐데 네 드레스처럼 야 드레스 완전 이쁘구만 이 낡은 쓰레기나 주려고 내 생일파티역까지 왔다니 정말 가악 아닌걸? 야 욕친다 얘 분노하는데 야 저거 아까 춤추던 애 쓰레기 같은 소리 했어 죽여버려 죽여버려야겠어 너부터 죽이겠어 나의 이수로 뺏어간 더러운 놈 어 야 담배로 찢었어 야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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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안 흔들려 어떡해 어떡해 흔들어 흔들어 어떡해 어떡해 나 패드 흔들고 있어 안 돼 이제 나오냐 야 날 가뒀어 더러운 놈들 두드려 두드려 열어줘 제발 안 돼 완전 겁먹었어요 아 불쌍해 아 마음이 아파서 볼 수가 없어 야 저네들끼리 파티하고 있어 어 완전 재수 없어 완전 싹통바가지 아이들 부셔버리겠어 부셔버리겠어 죽었어 죽었어 이런 싹통바가지들 저게 아닌가봐요 일단 문부터 열어야 되나? 일단 문부터 열어야 되나? 복수하기 전에 문부터 열어야 되나? 어디였지? 얘들이 이쪽으로 앉아있으니까 이쪽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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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여기 오차! 열었죠? 열었어 열었어 이제 복수하겠어 더러운 놈들 복수! 이대로 넘어갈 순 없지 가 에이든 복수의 시간이야 이 케이크부터 터뜨려주겠어 교로운 놈들 이 케이크부터 터뜨려주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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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Superman